자석의 필름통 코일의 전기를 흐르게 하면 코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D 케이스 중앙에 자석을 고정시키고 자석과 같은 위치에 코일이 위치하도록 코일을 붙인 플라스틱 판을 자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코일에 오디오를 연결하면 정말 소리가 나올까요? 음악 소리가 들리세요? 오디오의 전기 신호가 코일에 흐르면 진동이 발생하며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코일이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이시나요? 플라스틱 판 위에 물을 부으면 진동을 더 잘 볼 수 있답니다 모니 전기 신호가 코일의 전기 신호가 코일과 소일의 전기 신호가 코일이 보이시나요? 바게 ap이 코일이 전기 신호가 코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니 전기 신호가 코일이 눈 감추를 부으면 진동을 더 잘 볼 수 있답니다 모니 전기 신호가 코일이 돌고 있는 dzie and co일이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